정부가 지난해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후 수소차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인프라인 수소충전소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충전소들은 경영란에 허덕이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수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앞 수소충전소에 충전을 하기 위해 찾아온 수소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준공된 이 수소충전소에는 매일 70여 대의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차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판매된 수소차 넥소의 국내 판매 대수는 2025대로 누적 판매 대수는 모두 6,946대입니다. 하지만 수소차 보급의 가장 필수적인 인프라인 수소차 충전소 보급은 속도가 더디기만 합니다. 저희 충전소 인프라가 너무 많이 부족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차량들이 이런 식으로 줄이 서 있고 기본적으로 1시간씩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게 좀 확대가 돼서 좀 빨리빨리 충전할 수 있는... 전국에 설치된 수소차 충전소는 모두 27곳입니다. 하지만 현재 영업을 하지 않는 양재와 상암 충전소 등 4곳을 제외하면 이용 가능한 충전소는 23곳 뿐입니다. 수소차 7천 대의 적정 충전 인프라인 50곳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나마 운영 중인 수소차 충전소들도 경영난에 허덕이는 실정입니다. 실제 한 수소차 충전소는 수익은 1억 원인데 반해 운영비만 3억 원이 들어 매해 2억 원의 순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소차 보급에 맞는 적정 수준의 충전소 보급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규제 일본들의 포지티브 정책을 좀 더욱 노력해서 규제 샌드박스 이상의 규정을 좀 풀어줘야 되고 또 예산 확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충전소가 건립이 되게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를 키우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인 수소 인프라 확충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문수련입니다.